Everybody in the house 우리 병원사님이 너무 아쉬워하는 눈치가 보여갖고 저는 진짜 코러스만 하고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하들아 망토는 하고 가야지 하풀사 어쩐지 허전하더라 파란 타이즈의 빨간 팬티는 내 참인 포인트 오늘도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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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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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지구 열두바퀴 올백머리 근육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대인배의 카리스마 사이즈가 장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그때 은투바네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올게요. 바이바이. 끝난 거 아니에요? 계속 불러도 돼. 40초 남았어요. 40초까지 우리 시간이야. 가자! 오늘도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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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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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나 지구 열두 바퀴 올빽 머리 근육 빵빵 날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날 슈퍼맨 위기 때면 나타난다 밤하늘에 박쥐 모여 아, 천국 건 베트맨이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날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날 슈퍼맨 위험할 땐 불러줘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는야 정의의 슈퍼맨 호! 아, 완벽하게 시간까지 끊어놨다. 이제 영철이 형한테 넘겨드려야 돼요.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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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의 슈퍼맨 정의의 슈퍼맨